피버 테이블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출제 유형 첫번째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족이 기능을 사용하여 행사점 accdb 파일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피버 테이블의 결과가 p2셀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습을 일단 하시기 전에요. 파일을 불러왔을 때 저와 같이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꼭 컨텐츠 사용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피버 테이블을 실행하실 때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위치, 시작 위치, 데이터의 시작 위치가 p2셀입니다. 미리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하셔도 되구요. 나중에 피버 테이블의 위치를 지정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때요. accdb 파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때는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삽입 테이블을 이용하시거나 피버 테이블의 결과는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교재 내용과 같이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가족이 및 변환의 데이터 가족이, 그 다음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라고 선택을 합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성적 accdb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성적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감옥별 성적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 제시된 필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명, 그 다음에 등록일, 3월, 4월, 5월, 6월, 총 6개의 필드를 선택하시고 가져오신 다음에요. 다음을 클릭합니다. 지금 예제에서요. accdb 파일에 특정 필드를 가져와서 그 다음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특정 필드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가져와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필터에다가 조건을 지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가져오셨던 가정명을 선택하시고요. ob 또는 8b로 시작하는 값이니까요. 시작 값을 선택하시고요. 저희는 ob라고 직접 입력을 합니다. 또는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시작 값이 8b라고 되어 있습니다. 8b라고 입력하시고요. ob 또는 8b로 시작한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필터 조건을 지정하신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렬 순서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다음을 누르시고요. 마침을 클릭하신 다음 처음에 p2셀을 클릭하셨으니까 p2셀 깜빡깜빡 하는데 만약에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p2셀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조금 전에 accdb 파일을 가져와서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등록일을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가정명을 선택하시고 다시 행에 갖다 놓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데이터는 값에다가 배치합니다. 3월, 4월, 5월, 6월달 데이터 값에다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선택하시고 개요 형식으로 클릭합니다. 다음은 등록일에서요. 현재 등록일은 연 단위로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등록일이 있는 p3셀을 선택하시고요. 날짜 데이터가 있는 p3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현재 예제는 월 단위로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와 연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월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부분합은 하단에 작성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부분합을 가시고요. 그룹 하단에다가 부분합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하단에 부분합을 표시하는데요. 요약 합계가 아니라요. 개수하고 평균을 함께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수와 평균을 함께 표시하고자 한다면 현재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합이 있는 p8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필드 설정을 클릭하시고요. 필드 설정에 오셔서 사용자 지정에 오신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개수와 평균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개수와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셀 서식을 이용하여 개수를 표시한 레이블은 별표 두 개를 붙여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 서식을 이용해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3월 개수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이 개수라고 표시되어 있는 개수 뒤에다가요. 셀 서식을 이용해서 별표 두 개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3월 개수와 5월 개수가 있는 b8과 b15셀을 선택합니다. 문제에서 셀 서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각각의 셀에 대해서 현재 있는 데이터 뒤에다가 문자 뒤에다가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두 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두 개 셀을 선택한 데이터에 사용자 지정에 가서요. 현재 5월 개수, 3월 개수라는 데이터는 문자이니까 문자 뒤에다가 별표 두 개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별표 두 개 레이블을 표시하실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3월 개수와 5월 개수에는 셀 서식을 이용해서 별표 두 개를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하신 다음에 여러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실습한 내용과 결과 시트 비교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accdb 파일을 가지고 피버 탭을 작성하실 때는 대부분 데이터 탭을 이용해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물론 지금 예제처럼 특정 필드에 조건까지 있다고 하면 반드시 데이터 탭을 이용하셔서 피버 탭을 데이터 가져오기를 활용해서 피버 탭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accdb 파일을 가져와서 특정 필드 어떤 열만 가져와서 작성해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삽입 탭을 이용하셔서 피버 탭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반드시 데이터 탭의 데이터 가져오기를 활용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특정 필드나 조건이 없다면 삽입의 피버 탭을 이용해서 작성해도 피버 탭의 결과는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 1번에 accdb 파일을 가지고 피버 탭을 작성하는 예제를 같이 시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요. 엑셀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삽입 탭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이제 accdb 파일이나 엑셀이나 csv나 텍스 파일이나 모든 피버 테이블은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을 이용하셔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삽입에 피버 테이블 클릭할 건데요. 일단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위치를 좀 볼까요? B3셀부터 피버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B3셀을 선택하시고 삽입에 피버 테이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외부 데이터를 사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더 찾아보기, 여러분의 자료 시에 다운로드 받으셨던 자료에 가셔서 이론 폴더에 가셔서 가져오실 데이터는 주소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열기, 주소록 안에는 시트가 있는데 반 시트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B3셀부터 주소록 파일을 가지고 작성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요. 학년을 드래그 하셔서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성별을 드래그 하셔서 열에 갖다 놓으시고 반을 드래그 하셔서 행에 학년 아래다가 추가하시고요. 값은 출석수와 그 다음 학생수는 문제 봤을 때 이름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개요 형식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수인데요. 합계 출석수를 평균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T5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의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숫자 하셨고 이름 필드 개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에 가셔서 학생수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필드 이름을 사용자 지정 이름을 학생수라고 입력하시고 네 그 다음 따로 뭐 숫자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니까 학생수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이 표시될 수 있도록 부분합에 가셔서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피버 테이블 스타일인데요. 스타일에 가셔서 밝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한 파랑 피버 스타일 밝게 9 선택하시고 피버 테이블 분석에 가시면 오른쪽에 표시해 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클릭하셔서 해제해 주시고요. 다음은 문제에서 2학년에 2학년에 학년은 2학년에 자비반에 해당한 데이터만 남학생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D14 또는 남학생이니까 E14 2학년에 자비반에 해당한 D14나 E14를 더블 클릭하시면 현재 작성된 시트 바로 왼쪽에 새로운 시트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하셔서 시트 이름을 문제에 2-자비반 남이라고 입력합니다. 2-자비반 가로열고 남이라고 입력하시고 현재 작업하셨던 피버 테이블 시트의 오른쪽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시트를 이동하셔서 피버 테이블 2번 시트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위치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대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 작성해 보셨고요. 피버 테이블 내용과 결과 시트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도 2-자비반 결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출제 유형 두 번째 엑셀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 작성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제 유형 3번에서는 CSV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SV 파일은 심표로 구분되어 있는 파일인데요. CSV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때는 삽입 메뉴를 이용하셔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삽입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피버 테이블을 클릭하신 다음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을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데이터 모델의 이 데이터 추가라는 옵션이 활성화가 되고요. 현재 문제에서도요.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옵션을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했을 때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가져온 다음에 선택하셔도 되지만 미리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파일을 가져와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선택을 클릭하시고 연결 선택 클릭하신 다음에 더 찾아보기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현재 가져오실 내용은 구매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열기를 클릭하시면 마법사 1단계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도요. 문제에서요. 내 데이터의 머리끌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요. 그래서 꼭 체크해 주시고요. 1단계에서는 구분기호로 분리됨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내 데이터의 머리끌 표시 체크하신 다음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탭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 신표를 선택하시고요. 원본 데이터는 구분기호 신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표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제시한 열만 가져오고자 합니다. 주문일자 그 다음에 구매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 그 다음에 물품코드 수량과 단가 등급 그 다음에 할부기간은 없습니다. 열 가져오지 않음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누르시면 아까와 동일하게 피버테이블 만들기 창이 표시가 되고요. 저희 데이터의 데이터 모델의 이 데이터 추가 꼭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기존 워크시트에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B2셀에는 필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B4셀이 시작 위치입니다. B4셀을 선택하셔서 피버테이블이 시작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피버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 오른쪽에 피버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주문일자를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급을 행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 물품코드도 행에다가 배치하시고 평균의 수량이니까 수량을 일단 갖다 놓고 단가도 일단 갑에다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선택합니다. 다음은 수량과 단가 필드에 대해서는 갑필드 설정을 이용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합계의 수량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평균을 선택하신 다음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합계의 단가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눌러서 평균을 선택하신 다음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부분합을 표시하시려면 디자인 탭에 가셔서 부분합에 가셔서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라고 선택하시면 하단에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각 항목 아래에 빈 행을 그린과 같이 표시하고요. 정해원, 준해원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4셀을 클릭하시고요. B, 4셀에서 목록 단추를 클릭하신 다음에 현재 모두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모두 선택을 클릭 한번 하셔서 해제하신 다음 정해원과 준해원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빈 행을 그린과 같이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디자인 탭에 빈 행이라고 있습니다. 빈 행에 가셔서 문제의 그림을 보시면 각 항목 다음에 빈 줄을 삽입하겠다라고 각 항목 다음에 빈 줄 삽입 클릭하시면 정해원 요약 아래쪽에 빈 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 아래에 빈 행을 그린과 같이 표시하고 정해원과 준해원만 표시하겠다. 라고 작업 설정하셨고요. 다음은 피버 테이블 옵션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 분석 탭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의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네이블이 있는 셀 병암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하시고요. 빈 셀에다가요. 줌은 없음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빈 셀에다가 줌은 없음이라고 입력합니다. 물론 화면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문제에서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피버 테이블 옵션에 오셔서 빈 셀에 줌은 없음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는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가 아 정해오는 모든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준해오는 데이터가 요약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준해오는 앞에 마이너스를 클릭하셔서 플러스로 바꿔주시고요. 다음은 피버 테이블 스타일입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스타일에 문제에 나와 있는 밝게 라고 되어 있으니까 20을 고르는데요. 20이 연한 파랑 그 다음에 피버 스타일 밝게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 줄무늬 행 옵션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무늬 행 옵션을 클릭하셔서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sv 파일 심표로 구분되어 있는 파일을 가지고 와서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 예제였고요. 현재 예제에선 다른 예제보다 좀 난이도가 어렵게 예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디자인 탭에 가셔서 레이아웃에 빈 행을 삽입하는 거 각 항목 다음에 빈 줄 삽입이라는 기능 사용하는 거와 그 다음 나머지 옵션이나 그 부분들은 모의고사에서 상시 문제에서 실습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작성하신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출제 유형 네 번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제에서는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해서 결과는 고객명이 표시된 위치가 아니라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B4셀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도 마찬가지로요.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데이터 탭에 가셔서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가져오기에 파일에서 텍스트 파일을 가져와서 피버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파일에서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가져오실 텍스트는 대출 현황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기. 화면에 네, 대출 현황 텍스트 파일이고요. 대출 현황 파일은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로드에서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하신 다음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B4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피버 테이블 보고서와 기존 워크시트를 꼭 추가해 주시고요.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는 옵션이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꼭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필드를 배치하도록 하겠는데요. 고객명을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대출 기간을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대출 상품을 선택하셔서 열에 갖다 놓습니다. 대출 금액을 선택하셔서 값에다가 배치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총앗개는 열에 총앗개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열에 총앗개만 설정합니다. 다음은 피버 스타일인데요. 피버 테이블 스타일에 가셔서 보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한 파랑 피버 스타일 보통 9를 선택하시고 줄무늬 행위 옵션에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스타일 옵션에 가셔서 줄무늬 행을 체크하시고 빈 셀의 옵션인데요. 피버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을 클릭하시거나 피버 테이블 분석 탭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빈 셀에다가는 비어있는 셀에는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네이블에 있는 셀 병암 및 가운데 맞춤 옵션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하신 피버 테이블과 결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러비 정도 표시가 되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시트 하나를 추가해서 화면을 140%로 확대한 다음 조금 전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니까 데이터 탭에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셨는데요. 삽입을 이용하셔도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에 연결 선택에 더 찾아보기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텍스트 파일 대출 현황을 선택하고요. 내 데이터의 머리끌을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옵션 체크하시고 다음 탭이 아니라 심표로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마침을 누르셔서요.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는 옵션을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요. 고객명을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대출 기간을 행에 갖다 놓으시고 대출 상품을 열에 갖다 놓으시고요. 대출 금액을 값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 총합계는 열에 총합계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설정 그 다음 스타일에 오셔서 아홉 번째 보통이라고 되어 있네요. 연한 파랑의 피버 스타일 보통 9를 선택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줄무늬 행을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 피버 테이블 분석의 옵션이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에 가셔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과 빈 셀 표시에 별표를 입력하시고 확인 결과 시트 클릭하셨을 때 데이터 탭과 삽입 탭을 이용하시는 피버 테이블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셔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예제에 accdb 파일, 엑셀 파일, csv 파일, 텍스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 작성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